이 시각은 거예요? 아! 시킴이 오시면 틀어보냐 시킴이 오시면 다 대박 하하하 사과 사과 우와 예쁘다 좋지? 진짜 여기 천지가 뭐예요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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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요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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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. 자국 끼지 말라니까 나 안꼈어 밖에서 석떡냄새야 나르소룩 비가 많아 네 아우 고씨 냄새 좋다 여기다 진짜? 한국 찡찡 아 안 좋다 또 있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